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 이슈 시간입니다.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지역 선수들의 선전이 두드러졌는데요. 특히 당진시청 테니스팀은 충남 대표로 출전해 지난해에 이어 전국체전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. 그 주인공 권순우 선수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당진시청 테니스팀이 지난해에 이어서 전국체전 테니스 남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. 이 당진시가 테니스의 명문으로 자리에 매김을 한 것 같은데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? 일단 충남 대표로서 또 당진시청 대표로서 또 작년에도 금메달을 땄었고 올해도 그만큼 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또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따서 굉장히 남다른 것 같아요. 국내 대회에 많이 출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조금 더 남다른 각오로 경기에 임했던 것 같아요. 우선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권순우 선수는 지난해에 당진시청에 입단을 해서 눈에 띄는 화력을 보이고 계시는데 당진시청을 선택했던 이유가 좀 있을까요? 물론 당진시청이 또 테니스의 명문 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잘하는 형들, 훌륭한 형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무엇보다 큰 이유가 저희 당진시청 감독님, 최윤철 감독님께서 또 이제 저 마포고등학교 때 또 이제 코치님으로 또 선생님으로 계셨어가지고 또 아무래도 그때 또 좋은 추억이 많아서 아무래도 당진시청 팀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. 감독님을 믿고 선택을 했다고 그냥 봐도 될까요? 네, 그렇죠. 자, 그러면 이제 권순우 선수가 보시기에 당진시청 테니스팀의 강점, 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강점이 있다면 뭐 훌륭한 선수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감독님의 훌륭한 지도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, 좀 해외 일정 때문에 좀 솔직히 당진에 있는 시간보다는 해외에 나가 계신 시간이 더 많으신 거죠? 네, 그렇죠. 자, 또 이번 소속팀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으로 출전한 여러 대회에서도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특히 세계 랭킹 100위권에 진입을 성공을 했죠? 네. 네, 지금 현재 몇 위이신가요? 지금 현재 85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뭐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진출을 좀 하게 되신가요? 랭킹에? 뭐 이제 목표를 제가 100위 안에 목표로 잡았었기도 했고 이제 또 올해 작년부터 당진 시청팀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경기력도 좋아지고 물론 이제 많은 스폰서나 많은 매니저먼트 산하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당진 시청에서도 그만큼 챙겨준 역할이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네, 그렇군요.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좀 바쁘고 또 의미 있는 한 해를 좀 보낸 것 같은데 앞으로의 목표도 좀 궁금합니다.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나은 성적들을 내고 싶어요. 매대회마다. 올해 냈던 성적보다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요즘에 거의 해외에 계속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좀 거의 매주 이렇게 테니스 경기가 있는 건가요? 네, 1월부터 11월까지는 거의 항상 매주 시합이 있는 것 같아요. 그중에서 이제 뭐 나가는 시합은 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이제 지금 랭킹에서는 뭐 물론 투어 대회도 뛸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 챌린저 대회라는 그런 대회를 또 많이 섞어가면서 측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랭킹에서는. 그런 부분들은 좀 감독님과 의논을 해서 나가시는 건가요? 네, 아무래도 개인 코칭님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감독님이랑 개인 코칭님이랑 같이 의논을 해서 정해서 이제 대회에 나가는 것 같아요. 자,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오는 8일에 또 시민들과 만나는 특별한 행사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. 뭐 이제 가볍게 하는 뭐 팬 사인회도 있고 한데 네, 이제 뭐 소개라기보다는 이제 또 시청에서 또 네,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이제 그런 행사를 잡아주셔서 또 이제 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네,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셔줬으면 저는 하는 바람이죠. 네, 날짜가 오는 금요일 11월 8일 오후 3시니까요. 우리 팬분들도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좀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? 이제 뭐 저도 이제 대한민국 테니스 선수로서 또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이제 더 큰 선수가 되고 싶고 이제 또 팬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무래도 더 큰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앞으로의 성과,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선생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당진시청 테니스팀의 권순우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